재료만 있다면 뭐든 만들어줄 수 있어 재료만 있다면 뭐든 만들어줄 수 있어 이봐 거기에 강화 한 방 하고 가지 이봐 거기에 강화 한 방 하고 가지 이봐 거기에 강화 한 방 하고 가지 재료만 있다면 뭐든 만들어줄 수 있어 이봐 거기에 강화 한 방 하고 가지 자산 관리가 필요하신가요 그레이스 시트 후축구대 소속 소라 하사입니다 다치셨다면 이쪽으로 와서 이 재미를 주세요 가보사람은 오른쪽에는 변선이 아... 뭐지? 아... 집에 가고 싶다 아카샤의 힘이 어디까지 다다를 수 있는 것인가 내가... 이름은 이어 유구한 역사를 기록하는 소울리스트 오직 그것 하나뿐 아카샤의 힘이 어디까지 다다를 수 있는 것인가 내가 보고 싶은 것은 오직 그것 하나뿐 몸은 좀 어때? 음... 음..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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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신이 거듭찬 작은 돌멩이의 움직임 또한 하나에요 무슨 일이에요? 잘 부탁드립니다 소울워커이지만 전투요원은 아닙니다 싸움은 잘 못해요 공부를 마치라 하구나? 환영한다? 난 반드시 속죄하겠다 지켜봐줘라 이것도 예전에는 잔디와 꽃이 이상이죠 지금은 추적해내고 편의 불이 승부 잘 부탁드립니다 도망낸다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? 당신이 거듭한 작은 돌멩이의 움직임 구입할 생각이 없다면 만지지 말아줘요 구입할 생각이 없다면 만지지 말아줘요 뭐든 만들어줄 수 있어 자 이것도 예전에 잔디와 꽃이 이상이다 지금은 그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루인 포트리스라, 레드 컴퍼니도 재벌이네. 제조만 있다면 뭐든 만들어줄 수 있어. 괜찮아. 작전은 수립됐어. 난 반드시 속죄하겠다. 지켜봐. 왔구나. 내가 뭐 도와줄리라. 아니. 아무것도 아니야. 내 이름은 이업. 유구한 역사를 기록하는 소울리스입니다. 테네브리스입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내 이름은 이었습니다. 내 이름은 이었습니다. 내 이름은 이었습니다. 이봐 거기. 강화 한번 하고 가지. 지금은 한 사람이라도 더 살 볼일이 있다. 화장실은 저쪽이다. 아직 성장할 수 있단 반드시 속죄하겠다. 지켜봐 죽어라, 캐서린. 내 이름은 이었습니다. 내 이름은 이었습니다. 내 이름은 이었습니다. 해왈 Вселен.